에어팟 뽑기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여기 있는 에어팟 뽑기를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도전했다가 실패한 그 에어팟인데요 이게 아직까지도 안나가고 있는거 보면 저희가 두번정도 실패했거든요 제가 이런 세번째 도전이 될거 같은데 제가 어디서 영상처럼 해서 공략을 살짝 봤는데 밖에 했는데도 사실 자신은 많진 않지만 오늘 또 혹시 모르니까 오랜만에 한번 도전해보려고 해요 일단 열쇠는 바로 여기 있는게 에어팟이구요 열쇠는 이미 저 뒤에가 있어서 딱 열어보고 하면 될거 같습니다 어차피 이거 가져가는건 잘가지고 가서 실패할 수 있을거 같아요 항상 하다가 탑이 무너지고 이래가지고 실패를 여러번 먹었습니다 오늘은 오늘 한번 어떻게 될지 또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 에어팟을 뽑으면 누구겁니까? 바로 제껍니다 자기가 꼭 뽑았으면 좋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번씩이나 도전하는거죠 아니 세번 도전하면 이미 저거 샀어 우리 제꺼 아니었으면 그런 슬픈 말 하지마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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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꼬끼는 그거랑 다르단 말이죠 열심히 탑 쌓아볼게요 일단 뒤에 있는걸 앞으로 좀 많이 가꿔야될거 같은데 한판 한판 제가 초집중해서 양이 많지가 않아요 옛날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번만 해봅시다 화이팅 오늘은 꼭 지을때 포기 안한다 저게 한 3개월 정도 있는거 같은데 저거 곰팡이 생긴거 아니에요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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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진짜 쓸수도 있어 오 저거 무거워 스타벅스 한걸워 곰팡이 생겼을거 같은데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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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뭔가 아니라 나 앞에 있는거보다 끌어오어 여기 뒤에 있는거 보는데 아 요거요거요거? 아니아니요 여기 있는 검은색 이거 스타벅스인데 이거 스타벅스라니까 저기 아... 끌어와 저것도 알았어 알았어 끌어올거 끌어올건데 잡을 각이 안나왔어요 좀 기다려주실래요? 잡을때 나오는거 같은데 아닌데요 기다려주세요 아 좋아좋아 네 일단 저희가 초반에 시작하기 전에 저 2개의 궁이 나가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좋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긴하겠는데 일단은 뭐 저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납둘게요 그냥 지금은 잘 잡았다 끌어올 안돼 아 뭔가 순간 뽑을뻔했어 뽑으면 뽑을수록 이게 탑 만들기가 어려워진다고요 안그래도 갯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뽑으면 안됩니다 맞습니다 일단 여러개 만원은 탑 다 쌓이겠는데 그냥? 아 이제 만원짼데 이제 만원짼데 그냥 탑 사고 도전한게 나을듯 네 제가 봤는데 저 이 아이를 무한투터치 해가지고 끼우더라구요 결국 끼우는건 똑같잖아 우리가 예전에 했던거랑 그냥 끼우는게 아니라 진짜 잘 끼워요 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겠지 어 진짜 잘.. 근데 왜 계속 안 가져가? 저기 탑 부족한데 그래 더 가져갈까? 응 저 옆에 구멍 엄청 큰데요 알겠습니다 두개 가져갈게요 그러면 네 탑이 더블 어 딱 뿌려 딱 뿌려 어 옆 탑이 조금 아쉽네 이걸 하면 또 오오오오 잠깐만 기회가 없다 오우면 안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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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빠른 순방력으로 느려 느려 좋았어 어 오케이 다시 다시 한 몇개 더 들고 가야될거 같아 응 야 많이 많이 어 2만원정도로 탑 생각하고 열쇠는 언제 꺼 내는거야? 열쇠? 탑 앞에 조금만 더 만들어지냐 그냥 바로 끼워버리게 한 번에 들고 왔어 아 오케이 오우 뭔가 탑 좀 괜찮게 쌓이고 있는거 같은데 나쁘지 않죠? 하나만 더 들고 갑시다 이거 펭수인가 이거? 네 아 이거 펭수 아니고 저 다른거 다른거 오오오오 요거까지만 들고 와서 아이고 탑으로 써보려고 했는데 네 다시 와볼게요 네 저 끼는 데가 오래 걸려서 그치 무한 투터치 네 아 나오면 안타 아 뭐야 이거 애매하긴 하네 무한 투터치 지옥 가자 아 투터치에서 잘 끼면서 나간다고 권위가 그러더라구요 잘 끼면서 잘 끼면 오우 투터치 거의 냅두고 네 여기 냅두고 해보자 올라가겠.. 아 잘 껴봅시다 자 이제 에어팟 네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놔야돼 어? 가져가 들어가 들어가 고갱 아니에요 어 아니야 아니야 가져갈 필요가 없죠 탑 다 무너졌는데도? 어 그 사람은 탑은 안써? 탑 하나도 안쓰고 하던데 진짜? 어 그럼 탑이 필요 없는거야? 모르겠어요 탑이 하나도 필요 없던데 그때 보니까 음 아니 그 이후로 거기다가 스킨이 바뀌었을수도 있다가 네 뭐 그럴수도 있긴 한데 아니 뭐 끼우는거는 끼워지는거는 사실 거의 랜덤성이 짙어서 응 그냥 막 투터치 하다가 그냥 나가는걸 바래야될거 같은데 뭔가 기술은 딱히 없네 어 좀 너무 구석으로 붙긴 했다 끼우는 기술이지 기술은 근데 끼우는 기술은 운이지 스트레칭을 계속하는거면 그러니까요 응 살짝 누르면서 끼워줘야되는데 얘가 집게 어디 어깨에 딱 해가지고 어? 근데 소망이 살짝 벌어져있네 어 살짝 벌어져있어서 맞아 그 하면서 어깨에 끼워야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아니고 집게 없게? 네 소망이 살짝 깨져있었어 지금 아 그래? 약간 애매하네 아 그렇네 어 약간 하나가 깨져있어 어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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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식으로 하다가 끼우긴 하시던데 근데 너가 계속 그냥 생각없이 누르다가 작게나게 넣으면 안된다 아니 계속 보고있어 계속 보고있어 초집중중 오케이 이러면서 막 어디에 막 계속하게 슉? 그러니까요 아 다시 다시 누우면서 삭 끼워주는게 제일 좋은데 응 만원도 해봅시다 이것저것 요리조리 한번 찔러봐 응 아무래도 그럴려고 절대 막쓰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진짜 초집중중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아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그치 오해하실 수도 있지 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점 아니 저기 버려져있어가지고 어 그러네 아 이게 버려져있는게 좀 그렇다 원래 저기 타이가 다가고 돼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하면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뛰어 지나고 아 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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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꼈어 꼈어 꼈다 아 카메라 안돼 앗 아 이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껴봐야죠 너무 좋은 탑이 되었네 아 꼈다 또! 사이에 제대로 들어가네. 아 이런? 앞으로 가요. 앞으로 해보자. 이렇게 뒤에서 꼈어. 아 옆에서 꼈다. 뒷라인이 더 쉬울 것 같아. 왜냐면 뛰면 운전할 때는 뒤가 더 넓잖아. 그럼 앞에 많이 갖다 놓은 거 어때 지금? 좀 더? 그래 그래. 괜찮죠 여러분들? 그래요. 일단 한 번 끼우긴 했는데. 오 좋아 좋아. 여기는 한 두 개만 더 갖다 놓고. 한 번 더 끼워봅시다. 약간 괜찮죠? 일단 꼽아 꼽아야 괜찮은 줄 알 것 같아. 요 정도만 갖다 놓자. 그래. 어차피 너무 많이 갖다 놓을 수는 없으니까. 응. 저기 한번 아까처럼 끼워라. 그러니까. 저희가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오는 건 시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. 맨날 앞에서 뒤로 가져가는 걸 했는데. 한 번 해봅시다 오늘. 어떻게 됐지? 아 이게 더 깊게 끼워야 되는데. 엄청 집게가 거의 꼴망 안에 들어갈 정도로 끼워야 되는 것 같은데. 그리고 얘가 타이가 하나가. 이게. 꼴망이 벌리고 있어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확실히. 이렇게 하나 한 거 잡자. 네. 이거 아니었으면 어떻게 뭐 해볼 수도 있을 텐데. 오 꼈다. 아 이거 잘 꼈는데.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.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펭수 뽑자. 네. 어? 아 아니네. 요거는 이제 저희가. 딱 맞다. 어 네. 저희 영상에서 다시는. 아. 이제 안 보여드린. 못 보여드리는 걸로. 못 뽑으니까 어차피. 네. 마지막 펭수 하나 뽑자고. 네. 조용히 계속 하나 뽑제요. 하나 뽑읍시다 그러면. 네 번 남았으니까. 아 이거. 얘도 안 나올 것 같지. 뭔가. 아. 아이고. 하필 이때가 또. 어려운 걸 골랐나. 어려운 걸 골랐네. 아주 좋아. 네. 네. 아쉽지만 뭐. 어쩔 수 없네요 이거. 아. 저 꿀망이. 이렇게 닫혀져 있었으면. 뭔가 이 리프트에 남으면. 좀. 공간이 더 좁았을 거 아니야. 응. 그러니까. 그렇지. 훨씬 나았겠지. 어? 어쩔 수 없지 뭐. 탑이 안 좋은데. 눌르기 했으면 좋았을 거 같은데. 눌르기 되나 이게? 정말 되지. 안 될 거 같은데 누르기. 잘 잡았다. 이거는 잘 잡았다. 이거는 가겠어요. 펭수 가자. 가자. 펭수. 헛. 어. 야 들어가. 아 들어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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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길. 아. 한 번 나왔네. 그래도. 아이고 에너지. 아 이거 웨이터? 아우터 앞이 있는거구나. 요거 여기야. 이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? 딴거야? 마지막은 그러면. 우리 또다시 열차난 번. 혹시 모르니까. 벌려져 있으니까 더 어려워. 그러니까. 옛날에는 안 벌려져 있었던 거 같은데. 아까 옛날에는 안 벌려져 있어. 분명히. 그치. 지금 뭐 하는거죠? 뱅하아 뱅하아 우울한 뱅하아 자 요거는 저희랑 진짜 인연이 아닌가봐요 안녕하는걸로 이세핑은 자 그러면 영상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여러분도 함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